이번 영상에서는 내 앱의 매드 스코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앱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술을 도입해 왔는데요. 대표적인 것이 코틀린 언어와 제트팩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발자들이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던 안드로이드 디벨로먼트 매드 스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유튜브에서 강의 영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구글은 여기 한술 더 떠서 내 앱에서 안드로이드의 매드 기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수로 한산해주는 매드 스코어 시스템을 발표합니다. 점수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높은 숫자를 추구하는 개발자들을 노린 매드 포교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서는 구글의 선플라워 프로젝트의 매드 스코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선플라워 프로젝트는 구글에서 제트팩 사용방법의 설명을 위해서 만든 예제 앱인데요. 이렇게 제트팩 라이브러리들을 앱 안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앱입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기터브 주소에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이미 다운을 받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제트팩 플러그인들이 도입이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프로젝트는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 선플라워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도입을 하고 있는지 참고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매드 스코어를 확인해 볼 건데요. 우선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이 매드 스코어 카드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. 자 여기서 플러그인에서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는데 이 마켓플레이서에서 매드 스코어 카드 이거를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고요.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아날라이즈 밑에 크리에이트 매드 스코어 카드라는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. 그럼 이 플러그인을 실행을 해봅니다. 자 그러면은 뭐 여러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고 플러그인 실행이 끝나면 뭐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뭐 셔어 해도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럼 크리에이트를 합니다. 그러면 앱 번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앱 번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하는 대로 얘가 반영을 해주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크리에이트 위드아웃 번들 번들 없이도 스코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매드 스코어 카드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봐라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자 스코어가 다음과 같이 매겨졌습니다. 어 100% 코틀린 코드에 35개의 제트팩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고 나옵니다. 음 역대 최고의 안드로이드 개발자인 매드 레전드라 아 라고 어 지오에이티 칭호를 받았습니다. 자 밑에를 화면이 계속 있으니까요. 확인을 해보면은 어 앱 코드가 100% 코틀린으로 쓰여졌고 어 여기서 당신이 사용한 피처가 있다면은 체크를 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어 그런데 코틀린 1.4까지 밖에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.6까지 나와 있는데 1.4까지 밖에 값이 안 나와 있는 거는 이 플러그인이 2020년 이후로 갱신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다른 플러그인이나 코틀린 갱신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더 내려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이 나오고요. 여기서 만약에 썼다고 하면 음 이렇게 체크를 자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. 안 돼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겠죠. 그리고 제트팩 라이브러리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네요. 라고 체크를 해줬고요. 그리고 앱번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앱번드를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이 결과는 이렇게 다운로드 이미지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면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파일을 내 앱 프로젝트가 올라가 있는 GitHub의 리드미에다가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광고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.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아까 보여준 보여드린 이 4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 이 매드 스코어 카드는 구글에서 관리하는 매드 스코어 카드 위드 구글 닷컴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주소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내 앱에 매드 스코어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매드 스코어 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라고 äll 뱀 인 만 뱀 뱀